자 이렇게 다 펼수있다 이렇게 여기서 양쪽 다리를 오근면에 닦아주세요 이렇게 닦다들고 허벅지를 쪼이면은 팔을 못 땡겨요 이렇게 땡기는게 약해요 여기도 대신에 이러고 있으면 팔을 이렇게 타요 이렇게 봐서 컨트롤을 이렇게 하면 돼요 이런식으로 손 리스트락도 들어가고 키락도 들어갈 수 있고 발로 하는 스트레이트 안바도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손을 가름이 사야되게 넣어요 이렇게 넣고 허벅지를 쪼이면 돼요 손힘도 쓰고 다리힘도 같이 쓰는 거예요 걸고 바로 오므려요 이렇게 오므려주면 돼요 그리고 엉덩이 빼면서 이제 하체 쪽으로 돌거에요 상대방 하체 쪽으로 이 오른쪽 엉덩이가 땅에 대야 돼요 왼발 질고 엉덩이 이렇게 이렇게 빼면서 상대방 다리가 떨어지게 만들어요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게 떨어지게 만들면 돼요 그 다음에 왼손이 여기 걸어요 바로 여기서 힘을 빡 주고 여기 걸어요 이렇게 걸고 나서 한 번 더 돌아갈 때 얼굴 쪽으로 그 다음 퍼틀 퍼틀하고 퍼틀하고 나서 우리 쪽 팔꿈치가 가랭이 안쪽으로 어깨를 털면서 어깨를 툭툭 털어줘요 털면 팔꿈치가 골반 사이로 나와요 골반 사이로 골반 사이로 나오면 허리 잡고 귀하고 손 다리는 다리 들어주고 왼손을 다리 들어주고 귀로 밀어주면 돼요 이렇게 밀어주고 밀어서 사이로 허리까지 마시면 돼요 다리 양쪽 다리 벌을 잡으세요 이렇게 무릎을 조여요 이렇게 조여요 조여서 최대한 가깝게 만들어요 이렇게 또는 연결하면 돼요 이렇게 연결하거나 잡는거나 이렇게 잡고 나서 엉덩이를 위로 빼요 그리고 다리쪽을 이 상대방 다리를 아래쪽으로 이 다리가 허벅지가 땅에 닿을 때까지 이렇게 굴려요 이런 식으로 하체 쪽으로 돌면 돼요 돌고 나서 이 손이 이렇게 잡아도 돼요 이 손이 여기 걸면 돼요 뒷 무릎에 여기서도 이렇게 돌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엉덩이를 밀어내야 이렇게 매달리고 이렇게 매달리고 이렇게 매달리고 그 다음 헛틀 다리를 몸에 기대서 이렇게 몸에 기대서 이 다리를 빼내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 오른쪽 어깨를 툭툭 털면서 팔꿈치 팔꿈치가 골반 옆구리에 나오죠 골반 옆구리 내 몸 쪽에 가까운 골반 옆구리 나오면 손이 빠져요 그 다음 귀 세고 다리 들어줘요 이렇게 이렇게 걸어 다녀 조금 빼고 조인 상태에서 엉덩이를 빼고 엉덩이를 빼게 하면서 이 다리가 내려가야 돼요 이걸로 눌러야 돼요 이렇게 누르면서 말하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걸고 한 번 더 엉덩이를 빼고 터틀 터틀 할 때 엉덩이가 된 상태에서 돌면 마찰이 될 때는 안 돌아요 이 발을 딛고 이 힙을 살짝 들어요 그 다음에 이 다리만 빠지면 돼요 이렇게 팔꿈치를 빼자마자 다리 들고 뒤로 위를 이렇게 이렇게 엉덩이 시작 자 이게 잡히면은 대부분 여기 이브 밖에 끝에 터틀하고 있습니다 이게 팔을 길게 가슴까지 올라와요 이게 양손의 가슴까지 어깨를 잡고 그럼 팔이 길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잡을 해도 이게 잘 돼 이렇게 컴퓨터 이렇게 컴퓨터 팔이 길어 이렇게 팔이 안 돼요 여기에 손이 안 잡고 여기 다리 힘을 쓰는 거예요 쓰면은 어깨가 올라오죠 어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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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와요 어깨까지 올라오면 손이 길어지면 잡을 수 있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힘을 쓸 거예요 이렇게 힘을 쓰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잖아 그러면 손 컨트롤 이렇게 여기서는 큰 컨트롤이 안 된다고 컨트롤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후밖은 끝에서 어깨로 겨드랑이 꽉 끼게 와주셔야 돼요 이 손이 이 손이 이 손이 가는게 제일 첫번째 제일 베스트에요 그래서 여기 힘을 쓰거나 이렇게 힘을 써서 어깨가 내려오게 그러면 팔이 길어지면 팔을 암바 컨트롤에서 다 여기까지 하면 불편해 밑에 있는 사람이 뭔가 이상해 그 입이 헐렁해졌어요 그래서 대부분 안전벨트들이 까거든요 이런식으로 잡는다고 이렇게 이렇게 이런식으로 가 그러면 더 쉬워지지 어깨를 밟아서 가슴을 푹시하면서 팔꿈치를 다 빼니까 이게 헐렁헐렁해서 당근 빠지는게 잘 빠지네요 그 다음 여기서 올라탈 거예요 올라타면서 다리는 팔을 똑같이 어깨까지 놓고 어차피 이사람은 내 이두가픈 펑셔를 해서 손을 펑셔를 할게 다리를 잡으려고 할게 손을 잡으려고 잡아도 다리가 다리가 흔히 못가면 다리가 가면 돼 다리가 다리는 흔히 나잖아요 다리로 가면 돼 위로 계속 뻗으면 뻗을수록 손목을 놓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깨까지 밖에 갈 수 밖에 없는 구도가 돼 여기 있으면 안되죠 다리를 충분히 여기다 퍼러 그 다음 팔도 펀치를 놓고 다리도 같이 같이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도 놓치면 놓치면 여기에 걸린다고 그러면 또 힘에서 올려주면 또 어깨에 걸린다고 이런 어쨌든 이 스케일은 힘을 써야 돼 몸 힘을 전체를 다 써야 돼 여기가 다능돼 일단 상대가 위로 올려 등을 등단계에 만들어요 지금 옆으로 두어있자 등단계에 이렇게 푸쉬를 해줘요 푸쉬하면 다시 발 찢고 불편하니까 뺄려고 한다 이렇게 나를 이렇게 뺄려고 해요 그래서 밀면은 불편해서 떨어뜨리는다고 자꾸 떨어뜨리는 타이밍에 오른손은 오른손은 위로 올라가면 돼 이렇게 양쪽 손가락이 이렇게 이렇게 돌린다고 생각하면 돼 관절을 불려 그리고 내 두툼수를 땅으로 떠들는데 상대방 다리 쪽에 가까운 골반을 땅에 땅에 뻗어야 돼 내 두툼수가 그리고 왼쪽으로 쳐다봐 이렇게 하나 이렇게 땄습니다 이제 약간 이게 십일자로 누워있는 십일자 머리가 있고 골반 배꼽 옆으로 빠지지 여기 빠지면 여기가 왼쪽 어깨에 된 상태에서 후방 누르기를 하고요 후방 누르기를 물구나무쓰듯이 여기가 사이즈 두툼이 아니고 후방 누르기를 올려놔요 팔은 여기 잡혀있으면 무조건 다리가 가서 그리고 어깨도 쫙 차주고 어깨까지 오게 만들어야 돼 팔이 이 컨트롤을 꼭 한 다음에 이걸 해야돼요 여기 잡힌 상태에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걸릴거에요 분명히 내려가는 순간 안 봐봐 그래서 다리를 치고 어깨까지 간 다음에 먼저 위로 눌러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도망간다 나를 떨어뜨리려고 잘 떨어뜨린다고 그러면 이 엄두손가락 위로 이렇게 올리면서 이게 엄두손가락에 땅을 향해야돼요 여기서 반대로 시계방향으로 해전했는데 엄두손가락을 여기서 반대쪽으로 하면 왼손을 다닐쪽으로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리면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돌리는 상태에서 아래로 몸을 뚝 떨어뜨려 생각 도망간다 내 몸을 뚝 떨어뜨리면 돼 그러면 공간이에요 한몰에 나 도망간다 나를 떨어뜨린 다음에 내가 가려면 걸려 이 사람이 나를 떨어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하면 걸려니까 이 사람이 나 떨어뜨릴 때 나도 움직이면 공간이 많이 힘들어 여기가 바로 두껍지 나 쳐다보고 상대방 다섯을 쳐다보면 다섯을 쳐다보고 이 어깨에 팔 잡혀있는 쪽 이 머리 쪽에 잡혀있는 쪽 어깨 방향 후방 누르기를 하는거야 후방 누르기 후방 누르기 하는데 약간 묽은하게 살게 어? 진짜? 아우 두 쪽이 딱 흐흫 짬빌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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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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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안잡으면 여기 스트레이크 한번 내려갈거야 이제 나 배고플거야 이거 잡아놔야돼 잡고 쭉쭉 뼈놓고 올라갔다가 나 떨어뜨릴 때 동시에 한번에 하나 자 자 보시면 자 그 다음번에 부터는 이제 싸워야되니까 이제 지금 여기선 내가 아주 불리하잖아요 이분이 구를 갖고 있고 내가 일밖에 없대 일 리스케잇밖에 없대 근데 이분이 구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팔을 빼서 혼전 상황을 만들어야 그것까지 네 하고 나서 위로 올렸더니 이분이 반대로 불릴 수도 있어 아니면 올라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지금은 이제 올라가야 올렸더니 이렇게 이렇게 된 상황으로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 팔 양쪽팔 중에서 한 팔이 열린 자리에서 이렇게 열리면 그쪽으로 엉덩이 그쪽으로 엉덩이 그쪽으로 엉덩이 왠만 팔이 빠져요 팔 그쪽 어깨에서 눌어지면 팔이 빠지면 일어날 때 터틀러 가왔던지 아니면 싸게 선금러 가왔던지 이 다음 흔들 상황이 나온다든지 이 상황을 유도시켜 팔을 빼서 이 상황을 분리해야 한다는 여긴 스크램블 상황이 아니라 이분이 나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죠 이분이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야 돼 싸우는 상황 지금 여기서는 나만 싸우고 있어 이건 그냥 서비스를 잡을 준비하고 있는 그죠 여기 가서 반대로 뒤집어서 뒤집으면 일어날 때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고 그죠 또는 발을 빼서 발부터 일어날 수도 있고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고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고 상황이 많잖아요 빠질 쪽으로 엉덩이 뺀는데 이쪽이든 이쪽이든 빠질 쪽으로 여기다가 비퉁이는 거 이렇게 빠지면 엉덩이가 어깨를 밀어버려요 풀어야 엉덩이가 그쪽으로 빠지면 겨드랑이 차있을 거 같아 빠졌다고 하면 그러면 이 팔은 이제 안전해 이 팔도 안전해 잡혀있지만 안전해 일어나서 이 팔 편집을 할 수 있어 이걸 벌려 벌려서 골반 밀어줘 골반 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밀어줘 그러면 바지 상황이 있어 그 다음 발 쪽에 이게 발 쪽이야 그냥 여기서는 내가 고마그 하면 고마그 하면 고마그 하면 서툴 사원을 하네 서툴 사원을 하네 서툴 사원을 하면 여기까지 하면 서툴리 스킹을 하면 돼 서툴 스킹이 이 스팅이 아니라 우릇두 옆구리 우릇두 팔이 우릇두 팔이 상대방은 겨드랑이가 타고 나아오 이 손으로 겨드랑이를 타고 있는데 팔 편집을 했던 손을 끌어안아서 왼쪽으로 안으로 집어넣어 그쪽으로 그리고 뚫린 사람 유지하나로 자 여기 가면 팔이 빠지면 양쪽 다리를 넘겨서 무릎을 뚫어요 뚫으면서 오른쪽 팔이 내 아랑 제일 가까운 다리를 막아요 손두부를 막아 막고 손짚고 무릎뚫으면서 이 다리를 반대 다리를 펴줘 그러면 언덕으로 팔 수 있고 떨어지면서 무릎뚫어주고 이 손으로 이 손목으로 뚫어 안해 딱 꼬집어주면 돼 그 다음 이 다리가 들어가면서 왼쪽편으로 말려서 들어갔는데 팔이 말려서 내 몸 안으로 말려 들어갔는데 여기 들어가면 터키 스케일로 나오죠 이제 우유부다운 거세 자 정나라 왜 이리왔나 왜 이리왔나 띄워둔 왼쪽